지현이, 지현이 서브. 선배님들 맞춰주면 어떡하네. 아니, 지현이는 안 그럴 거야. 뭐야? 뭐야? 대박, 대박이야. 잠깐만, 대박이야. 이거 자기 있냐? 어떻게 하는 거야? 야! 야, 이거 뭐야? 야, 이거 뭐야? 야, 너 그렇게 잘해. 불꽃슛이야? 야, 너 한 번 더 해봐. 해봐, 해봐. 이게 어떻게 되지? 야, 이거 어떻게 난 거야? 원래는 경기장 들어간 건데. 안녕하세요. 뭐야, 이거 뭐야?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? 야, 이거랑 왜 나. 내가 왜 이렇게 울어주세요? 아니 비밀 생기야? 야 진짜 잘해 야 근데 맞아 괜찮아 가보자 가보자 야 이쪽으로 줘봐 이쪽으로 줘봐 오케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오케이 오케이 야 2조 잘한다 잘한다 잠수 하나 잠수 올려줘